오늘 우리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자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비밀 우리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대한 비밀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한 해가 지나갈 때 이제 직분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연락이 오면 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직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육사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종 주의의 종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아마 그때까지라도 받아들이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은 생각과 또 세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대로 성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중하고 내하고 따라갔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어느 날 시간표에 또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인도하셨고 한국에 또 총신에 들어가게 됐고 총신을 다니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느꼈죠 과연 이게 내 길이인가 정말 이제는 스무 살 넘으니까 이제는 곧 스물다섯 이렇게 그때 많은 갈등을 정말 했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고 연구원을 들어갔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 동기들이 다 시험 보고 안수받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저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목회자? 아 자격이 없다 뭘 알아서 목회자가 되겠니? 라는 생각 그리고 많은 이게 눌림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러시아 예배부 맡아서 시작하자 해라 러시아 예배부 오 마이 갓 이거는 아니다 늦기 전에 도망쳐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맡으면 밟았으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고민밖에 안 드는 거예요 머리가 그 고민이 꽉 차가지고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시선 그리고 또 장노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또 하시면 또 눌리고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또 눌리고 너는 언제 안 써봤냐 또 눌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눌림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정말 내 인생이 주인이네 나인가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셨겠네 나를 부르셨을 때 그럼 나에게 아 목해자의 길 청신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마음과 그 소원 실수를 주셨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청신까지 졸업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구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불신자같이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제가 우즈베키스탄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 공부는 어디서 하고 있어 다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제가 여기 한국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통역의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총신 다닌다 목회자가 될 거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친구들도 아 얘는 한국에 가서 출세했다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나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죠 예배를 참석 계속 하니까 총신까지 졸업했는데 근데 어느 날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무엘과 같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신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선택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계속 하게 되면 이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몸에도 영향을 주고 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을 심으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불신앙을 심으니까 어떻게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항상 그리고 매일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빛이야 소금이야 2사의 6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연제 1장 8절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제는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뭐 얻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축복이 임한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 아니라 정체성과 함께 우리의 사명까지 나옵니다 한 구절에 우리의 사명 소명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축복을 남한테 주기 전에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노리지 않으면 결국은 남한테 주는 복음이 참 복음이겠어요 그냥 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외워진 그냥 복음이겠죠 그렇죠? 내용이 없는 왜냐하면 나도 체험을 못했으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전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체험하고 딴 사람한테 주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과 달라요 주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지 아니면 주면서 나도 부담을 가지는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 한 해,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안 된다? 아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못한다? 아니? 할 수 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면 크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인데 처음부터 사단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할 수 있다 너가 혼자서 하나님 없이도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겠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체성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내 그릇이라고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2, 3, 7, 5천 종족 이것이 사명입니다 세계보고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못 잡고 우리가 시대적인 언약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생각,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생각 아침부터 내가 어떤 생각으로 깨어났을까 일어났을까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이게 생각이 깨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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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속이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면 내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캠프팀을 만났는데 통진에 항상 나오시는 캠프팀 전도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다가 깨어나면 다민족 걸어가다가 다민족이 그냥 보인대요 이게 병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민족으로 솔직히 왜냐하면 몇 개월을 계속 다민족 현장을 뛰잖아요 만나고 말을 못하셔도 그냥 손가락으로 아니면 나눠주고 맨날 다민족 놓고 기도하고 현장 뛰고 만나고 직접 하니까 이게 몸에 베이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나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눈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산다면 어디를 가든 일, 공부, 사업, 그냥 집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보는 눈이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 포럼해야겠다 아 이 사람 만나는 이유가 있구나 아 이 현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모든 것이 불편이고 모든 것이 불안이고 모든 것이 문제고 모든 것이 갈등이고 모든 것이 짜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체에서는 기준이 뭐냐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원해서 너를 부렸다 그럼 내가 못하니까 인간이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 회복이에요 네 불신자가 복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복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너무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르십니다 평생 살아도 복음을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리피소 3장을 보면 고백이 나오잖아요 최고의 지식이 먹고 내가 원하는 게 내 성원에 먹고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오직 그분을 못 잡고 내가 산다 그분이 내 인생의 내용이다 그분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젠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지옥에 못 가고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그쵸? 아무리 나쁜 말 해도 나쁜 행동을 해도 나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아가면서도 천국을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 육신을 가져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오직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너무 질질 끓고 알면서도 질질 끓으면 저와 똑같이 교통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냅두시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으로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만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저는 감사해요 불신자들 들을 때는 미쳤다 미쳤어요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이렇게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살고 있고 크리스도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작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작이 크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다 이루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믿는 그리고 갈라데에서 2장의 1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럼 창세계 3장에 있었던 내가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크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내가 창세계 1장 27절 말씀이 회복된 내가 창세계 2장 7절 말씀이 회복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럼 창세계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에덴의 모든 축복을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신분 가진 그런 신분 가진 내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왜냐하면 이거를 믿고 문제를 볼 때 문제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앓고 있는 병 우리가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고민이 아니고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노린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 눈, 말, 행동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람을 볼 때 친구나 친척이나 보면 아, 복음을 알았다면 그쵸? 아, 복음을 알았다면 이 생각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아니면 자신을 볼 때 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들어보면 아, 내가 좀 더 일찍 복음을 알았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크리스토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없이는 어떻게 이겨요? 우리 믿음밖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크리스토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 볼 수 있겠냐? 아니에요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믿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뭔가를 믿어요, 그쵸?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그 무엇, 그 누군가 우리를 크리스토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없다 뭡니까 이것이?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있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스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예원교회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갈등이 갈등으로 느껴지고 환경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인, 이러한 불신자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회복시켜 나가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 나를 불러주셨구나 무엇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터를 전하라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택한 증인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이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크리스터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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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